천원식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단돈 천원에 집밥 같은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인데요. 이 천원식당을 위해 한 병원이 천원 진료를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찬규 기자입니다. 따뜻한 쌀밥에 맛좋은 된장국. 그리고 매일 다르게 나오는 가지런한 찬들. 광주에서 단돈 천원에 맛볼 수 있는 점심입니다. 특히 천원식당이라 불리며 매일같이 100인분에 가까운 백반을 지역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부터는 김윤경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원식당에 이은 천원 진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성 장염으로 김 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진료비가 단 천원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천원식당의 선행을 눈여겨본 병원장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아프시면 저희 병원 오세요. 제가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그럼 저도 천원에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저도 천원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착한 음식에 착한 진료까지. 지역에서의 착한 마음들이 모여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찬규입니다.